Day 8 Hello, I'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Saturday night. 여보세요? 토요일 밤에 자리를 예약하고 싶습니다. Hello, I'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Saturday night. Hello, I'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Saturday night. 여보세요? 토요일 밤에 자리를 예약하고 싶습니다. 일행이 몇 분입니까? 일행이 몇 분입니까? 창가 쪽 자리를 원합니다. 창가 쪽 자리를 원합니다. 예약하지 않았는데요. 두 명 자리가 있습니까? 예약하지 않았는데요. 두 명 자리가 있습니까?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?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? 몇 시까지 영업합니까? 다른 성염의 시 ،